자 오늘은 뮤지컬 공연을 하러 갑니다 뮤지컬 자 개그맨이자 뮤지컬 배우도 하고 뭐 노래도 하고 만능 엔터테인먼트죠 역시 만능 엔터테이너 이재형입니다 아 7차사 이재형은요 오늘 뮤지컬 공연을 하러 가는데요 뮤지컬 공연은 바로 화강문화회관 문화센터 철원입니다 강원도 철원 바로 38선 앞에 되게 가까워요 북한이 얼마나 가까운 곳 자 철원 화강문화회관에서 오늘은 기존 경로로 계속 안내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계속 안내해줘 자 오늘 그래서 강원도 철원 화강문화회관에서 오늘 하는 뮤지컬은 오늘을 기억해 오늘을 기억해 오늘을 기억해 숨겨둔 너의 자랑 활짝 펼쳐봐 날 꿈을 변칠래 자 목을 풀어야죠 뮤지컬이니까 노래 불러야 돼요 개가수 노래하는 개그맨 개그맨견 가수 개가수 개지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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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우 만능 엔터테이너 절차사 이재형입니다 이게 흔들어예요 신사숙 연혁 여진 그녀를 찾습니다 하얀 얼굴 예쁜 얼굴 예쁜 미소 그녀를 찾습니다 하얀 얼굴 커다란 눈 예쁜 미소 은혜계의 청사같이 우리들의 마음을 뺏어 간 아름다운 그녀를 찾습니다 빕빠빠 그녀를 더불어보 그녀를 더불어보며 네 그리고 그녀를 – 빠라빠빠빠빠바빠빠빠빠빠빠 사람들은 모두 우리 보고 웃곤 하지요 어느 때로 화도 되지요 우리 화도 웃기 땐 말이죠 너무 화내지 마세요 우리 처음엔 설레이는 마음이었죠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사랑을 주고 싶었죠 그대를 잃지 않다 생각 안 안죠 지금은 웃긴 사람들 오케이 연습 좀 천천히 조심조심 하지만 우리들도 눈물 흘리죠 존 하나 잊지 않아요 화려해 보여도 무대 뒤에 우린 쓸쓸해 한 번쯤은 생각해봐요 설마 웃는 눈빛이 밝은 눈빛이 꺼진 무대 위를 개그맨 언제 봐도 웃긴 사람들 이 노래 부분이 거의 커트콜 전인데 넘버가 20번째예요 이거 부르면서 무대에서 눈물 흘리기 있습니다 감정이 동요되갈 때가 있고 확 허물켜질 때가 있어요 오늘을 기억해 뮤지컬 로렌트에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을 기억해 보러 오세요 재밌습니다 자 도착했습니다 이야 무대가 아주 예뻐요 자 먼저 발열 체크부터 하고 오늘 수업을 하도록 합니다 오늘을 기억해 대기실이구만 자 대기실에서 오늘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준비해 오늘을 준비해 고맙습니다 여기가 오 여기가 철원입니다 강원도 철원 아 바로 철원이 바로 강원도인데요 강원도 좀만 옆에 가면 바로 북한입니다 지도상으로 이 철원 화강 문화센터인데 센터인데 철원에서 되게 가까워요. 북한이 그만큼 북한이 먼 나라도 아니 우리나라 한민족인데 분단된 아픈데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거죠. 되게 가깝더라고요. 그리고 강원도라 그래서 상당히 공기가 되게 좋아요. 공기가 많고 어디나 산이 많고 그러면 나무가 많으니까 공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. 오늘 고객님 끝나면 다시 또 이제 서울로 갑니다. 일정이 많이 바쁘네요. 오늘 10월달이 좀 많이 바빴던 것 같아요. 자 코로나도 이제 건강해져서 코로나도 없어져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들 건강하게 여행도 다니고 같이 모여서 밥도 잘 먹고 많이 놀러도 다니고 그랬으면 좋겠어요. 되게 좋습니다. 하늘도 맑고 군인도 지나다녀요. 군인들 저렇게 보이죠? 지나갔어요. 군인들 잠시 7시만 공연 또 리허설 해야 됩니다. 들어가야죠. 여기 오는 저기 현장 나무 입장 도전 오늘 공연은 자신 있습니까? 아 그럼요 오늘 밤 이 순간을 잊지 말아줘 아 지금 오늘 기억해 넘버 중에 제가 부르는게 엄청 많아 난리 납니다 제가 빠지면 뮤지컬이 안돼요 아 이정도죠 우리 둘이 부르는게 되게 많이 그지? 안녕하세요 20년보 중에 20개 다 부르잖아 그정도에요 지금 여주가 몸을 풀고 있어요 입을 풀고 있죠 오늘을 기억해 오늘을 기억해 알라라라라라라 유후 이히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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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헛 오늘을 기억해 어헛 피자가 광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피자가 피자가 함께 즐겨요 피자 어헛 이게 원래 그 뭐야? 아니요 아니지 수연이는 엄청 잘 먹어요 오 되게 이쁘다 역시 화면 잘 받고 예뻐요 예뻐요 진짜 잘 받고 있습니다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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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가 가 10년 전에 헤어치 그녀의 외쳤습니다 하얀 눈물 커다란 눈 찾습니다 찾아보죠 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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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초 6초입니다 기계를 쓸 한 번 지금 다 쓰시면 자 서주세요 하얀 아 우리는 뒤에 하얀 위에 저기 우윳은 엎 sollten 이 alleged Kiss ties 에이! 됐다. 오우! 안녕하세요. 자 이제 드디어 약간 10분 뒤에! 오늘을 기억해! 철원 화가 문화의 공연이 시작됩니다. 연습을 열심히 했으니까 파이팅! 좋은 점 보여줘야죠. 오늘을 기억해! 파이팅! 자 오늘 공연이 이렇게 끝났습니다. 아 성전이 잘 됐네요. 계산 가고 내려서 길이 되면 이렇게 가면 주차장이야. 기술적으로요?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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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어요. 안녕! 잠갔죠? 누가 또 잠그네? 그러면 저쪽으로 이동합시다. 안녕! 들어가시죠 선배님. 집으로 가야 됩니다. 오늘 다 수고들 다 하셨으니까 음 음 여기는 철원이니까 이제 또 저희가 가는 곳까지 각자 잡집까지 거리와 시간들이 또 한 두 시간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철거 작업이 또 있어야 됩니다. 그러면 철거를 해야 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 이동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자 공연이 끝나면 무대는 이렇게 철수를 하게 됩니다. 끝나고 나면 약간 좀 아쉬워요. 좀 더 잘할 거라는 생각이 있는데 오늘 연습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 결과 좋습니다.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또 재밌게 보셨고 다음번 공연할 때 또 소중히 찾아주신 관객분들께 감동을 또 드려야겠죠. 열심히 해서 으쌰으쌰 어하하이 오늘을 기억해 오늘 공연 성공 성공 잘 탔습니다. 이제 가야죠. 자 이제 교통변을 감시 중이고요. 네 내비게해서 지금 잘 길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. 집까지 현재 여기 철을 보내서 1시간 42분 밤 10시인데 1시간 42분 좋아요 자장이 안 밀리는 것 같습니다. 그냥 그대로 1시간 50분 정도 나오는 것 같네요. 자 이제 집으로 소심히 안전하게 안전운전 집으로 쇼쇼쇼쇼 가 가 가 가 가